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시고 여러분 다같이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목 선생님께 박수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기목 선생님에게 큰 박수 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니까 한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십시기 바랍니다. 1절만 부르십시기 바랍니다. 2절만 부르십시기 바랍니다. 2절만 부르십시기 바랍니다. 2절만 부르십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스키벅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출력자들에게서 다시한번 박수 보내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시회 돌체 열린 음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 단체사진 찍고 여러분 사진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